도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름이란 무엇이라 이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기원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영원불변의 무를 통해 도의 본체의 오묘함을 보려하고 영원불변의 유를 통해 도의 광대함을 보려하는 것이다. 무와 유는 똑같이 도에서 나왔으면서 그 이름만 달리할 뿐이오. 하나같이 현묘하다고 할 것이다. 하여 도란 현묘한 가운데서도 특히 현묘한 것으로 온갖 오묘함이 발현되는 문이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면서 비로소 추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고 천하가 모두 선한 것이 왜 선한지를 알면서 비로소 악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대립하면서 재촉하여 이루어지며 김과 짧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드러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포옹하며 소리나지 않은과 소리남은 서로 대립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따르나니 이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자연의 태도로 세상사를 처리하고 정치적인 법도와 규칙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교화를 행하여 만사 만물이 절로 일어나게 할 뿐 결코 사람의 힘으로 비롯하게 하지 않고 만물을 보살펴 자라게 할 뿐 결코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으며 만사의 온 힘을 다할 뿐 결코 자신의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공을 잃을 뿐 결코 공로가 있음을 자부하지 않는다. 바로 그처럼 공이 있음을 자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로가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이를 높이 받들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며 탐욕이 일만한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되 그 배를 채워주고 그 의지를 약화시키되 그 뼈대를 튼튼히 해준다. 그렇게 하여 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명예와 이익에 대해 무지무욕하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저들로 하여금 감히 경고망동하지 않게 한다. 하여 무의 자연의 원칙으로 만사를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의 본체는 텅 비어있지만 그 작용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도는 한없이 심원하나니 그런 까닭에 만물의 본원인 것 같고 또 한없이 은은하나니 그러면서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도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을 것 같다. 천지는 어떤 것도 사사로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보듯하고 마찬가지로 성인은 어떤 것도 사사로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보듯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커다란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풀무와 같으리라. 속은 텅 비어있지만 그 작용은 다음이 없나니 작용을 하면 할수록 더욱 끊임없이 온갖 사물의 형상을 생성해낸다.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번거로울 정도로 일으키면 파멸만 앞당길 뿐이니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들의 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골짜기처럼 공허청정하면서 신처럼 신묘하기 그지없는 도는 영원 불멸하나니 도는 그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어머니의 자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현묘한 어머니의 자궁은 천지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며 그 작용 또한 무궁무진하다. 천지는 영원 무궁하다. 천지가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나니 그러므로 장생불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뒤에 두지만 오히려 무사람의 우러름을 받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안의를 돌보지 않지만 오히려 무사람의 배려를 받아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 이었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궁리와 처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까닭에 성인은 그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능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처하나니 도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처신은 겸손히 낮추기를 잘하고 마음은 맑고 고요이 하기를 잘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매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잘하고 말을 함에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정치를 함에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일을 함에 자연을 따르는 재능을 발휘하기를 잘하며 행동을 함에 때맞춰 하기를 잘한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바로 이처럼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다. 욕망의 항아리를 부여잡고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욕망의 항아리를 부숴버리는 게 낫다. 재주와 솜씨의 칼날을 갈아 한껏 뽐내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황금과 배고기 집안 가득해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재물 많고 지위 높다고 거들먹거리면 화를 자초하게 되나니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몸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사람이 심신을 잘 다스려 도를 굳게 지키며 능히 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을 모으고 또 한껏 유순하게 하여 능히 갓난아이와 같을 수 있는가 마음의 잡념을 깨끗이 씻어내어 능히 아무런 흠도 없을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해 능히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의 이치를 따를 수 있는가 이목구비를 여다듬해 능히 겸손할 수 있는가 만사 만물의 이치에 두루 밟고 한껏 너그럽고 깊은 생각을 키워 능히 무의 자연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수레바퀴에 서른개 바퀴살은 바퀴통 하나를 에어쌓고 있는데 그 바퀴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수레의 기능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에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그릇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문과 창에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방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형의 물체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쓸모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무형의 공간이 그 나름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나니 물질적 가치가 진정으로 그 쓸모를 얻기 위해서는 그 빈 공간의 역할을 하는 정신적 가치의 추구가 뒤따라야 한다 세상의 여러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의 여러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세상의 여러가지 맛은 사람의 미각을 무디게 한다 말을 다그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날뛰게 하여 걷잡을 수 없게 하고 얻기 어려운 죄화를 탐함은 사람의 행동을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인은 단지 배부르고 등따습기를 추구하는 소욕지적을 추구할 뿐 눈귀 따위를 즐겁게 하는 감각적 욕망과 향락의 삶을 살지 않으며 그런 까닭의 물질적 향락적 탐욕을 버리고 본연의 순수함과 수수함을 쫓아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추구한다 사람에게 영예나 치욕은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오 모든 근심과 재앙을 부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찌하여 영예나 치욕이 놀라고 두려워할 일인가 흔히 영예는 좋은 것이오 치욕은 나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영예나 치욕은 얻어도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오 잃어도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다 어찌하여 모든 근심과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하는가 우리가 근심과 재앙에 직면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근심과 재앙이 닥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천하 만인을 위해 헌신하기를 중시하고 좋아한다면 곧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도는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즉 색깔이 없는 것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즉 소리가 없는 것이라 하며 만져도 만져지지 않으니 즉 형체가 없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도의 세 가지 특성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밝힐 수가 없나니 그 이유는 도란 본디 만사만물의 혼연일체이기 때문이다 도는 윗부분이라고 하여 밝지도 않고 아랫부분이라고 하여 어둡지도 않으며 한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여 뭐라고 이룰 수도 없고 그저 다시 어떠한 형상도 없는 실존의 물질로 귀속시킬 따름이다 요컨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오늘날의 만사만물을 제어할 수 있고 우주의 근원을 알 수 있나니 이를 도의 원리라고 한다 도를 채득한 사람은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몸과 진과 언행은 겨울철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듯 하고 경계하기는 사방 이웃나라의 침략을 두려워하듯이 하며 의젓하고 점잖키는 다른 사람의 손님이듯이 하고 욕망을 떨쳐버리기는 봄의 쌀에 얼음 녹듯이 하며 인정 많고 꾸밈없이 수수하기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겸허하면서도 활달하기는 깊은 산속의 텅 빈 골짜기 같으며 그 정신은 때론 흐릿하고 어리석기가 혼탁하기 그지없는 강물 같기도 하고 때론 고요하고 편안하기가 한없이 넓고 큰 바다 같으며 대범하고 거침없고 얽매임이 없기가 그 끝이 없는 것 같다 도를 채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그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서 그 정서를 안정시켜 서서히 맑고 밝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그 정서를 변화시켜 서서히 생동감이 넘치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그 마음을 맑고 깨끗이 닫기를 지극히 하고 평안하고 고요히 지키기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우주 만물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 나고 자라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환 반복의 법칙을 보게 된다 무릇 만물은 실로 다채로이 번성하지만 결국은 저마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깥것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것이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함은 도의 운행규칙을 회복함이요 도의 운행규칙을 안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도리에 밝은 것이다 반면 도의 운행규칙을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하여 재앙을 부른다 나아가 도의 운행규칙을 알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매우 공평하고 이기적이지 않게 되어 그 덕이 널리 두루 미치어 자연의 성리에 부합할 수 있고 도에 부합할 수 있어 스스로 보존할 수 있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군주이다 그 다음 등급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친애하고 찬미하는 군주이다 또 그 다음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군주이다 그리고 가장 못난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군주이다 군주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가장 훌륭한 군주는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힘들여함이 없이 자연스럽고 함부로 정치적 명령을 바라지 않나니 나라의 큰 공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이것은 저절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의 군주이다 무의 자연의 도가 행해지지 않자 어질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인의의가 창조되었고 온갖 지혜가 출현하자 터무니없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다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효도와 자해가 강조되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이 나타났다 군주가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과신하여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 지나친 법령과 제도를 남발하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또한 나라의 도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인의라는 가식을 버리면 오히려 백성들이 효도와 자해의 본성을 스스로 회복할 것이며 교묘의 백성을 속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 나라의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 인의, 이익 이 세 가지는 모두 허위와 가식의 빛을 띈 화건들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 따를 바가 있도록 하나니 밖으로는 순진함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꾸민대가 없이 수수함을 지키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버릴 것이오 나아가 허위의 배음을 끊으면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영애와 우욕은 그 차이가 얼마란 말인가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 차이가 어떠하단 말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도 사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나니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돈은 실로 광대하여 끝이 없도다 무사람들은 성대한 잔치를 만끽하듯 또 봄날 누대에 올라 조망하듯 희낙낙하거늘 나만 홀로 마냥 욕심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무덤덤하고 마냥 무지하여 마치 단난 아이가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것과 같으며 마냥 의기소침하여 마치 돌아갈 집도 없는 것과 같도다 무사람들은 모두 재주와 지혜가 넘치거늘 나만 홀로 오자란 것 같다 내 진정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총명한데 나만 홀로 우매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물정에 밝은데 나만 홀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무사람들은 모두가 유능하거늘 나만 홀로 우둔하고 비루하다 이렇듯 나만 유독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주 만물을 나아 기르는 도를 소중히 여길 뿐이구나 큰 덕의 모든 표현은 오직 도에 따를 뿐이다 도는 있는 듯도 하고 또 없는 듯도 하여 진정 황홀하다 헌데 그렇듯 황홀하지만 그 가운데 우주의 형상이 있고 그렇듯 황홀하지만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이 있다 또한 그처럼 깊디깊어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만물의 정기가 있고 그 정기는 또한껏 진실하여 그 가운데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증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름도 없던 도는 그 이름도 없던 도는 한시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존재해 왔나니 도를 통해 만물의 시원을 알 수 있도다 나는 어떻게 만물의 시원의 상황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같은 도의 원리를 통해서이다 자신을 굽히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고 구부리면 곧게 펼 수 있으며 움푹 들어가면 가득 채울 수 있고 낡으면 새로워질 수 있으며 적으면 얻을 수 있지만 많으면 미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도를 굽게 지키며 천하 만사의 준칙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더욱 두드러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옳고 그름이 더욱 뚜렷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공로가 더욱 빛나고 스스로 잘난 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존엄이 더욱 오래간다 성인은 바로 이처럼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이른바 자신을 굽히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옛말이 어찌 근거 없는 말이겠는가 진실로 그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깊이 잃고 그 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함부로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릇 광풍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폭우는 타루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천지다 천지의 미처 날뛤도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포악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도를 본받는 이는 도에 동화되고 덕을 본받는 이는 덕에 동화되며 부도와 부덕을 쫓는 이는 부도와 부덕함에 동화된다 도에 동화되는 이는 도 역시 즐거이 그와 함께하고 덕에 동화되는 이는 덕 역시 즐거이 그와 함께한다 이러한 이치로 군주가 도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백성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까치발을 딛고선 이는 제대로 서있을 수가 없고 지나치게 큰 걸음으로 걷는 이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이치로 스스로 드러내는 이는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는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이는 그 공로가 바래고 스스로 잘난 채 하는 이는 그 존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대도의 관점에서 보면 곧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이요 몸에 난 혹이니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도를 채득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차별이나 구별 없이 이루어진 혼돈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그것은 아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만물을 초월해 홀로 우뚝 서서 영원 불변하고 널리 두루 순환 반복 운행하며 그 침이 없나니 진정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 할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함으로 억지로 그것을 일러 돌아하고 또 억지로 그것을 형용하여 한없이 크고 넓다고 하노라 한없이 크고 넓으니 가고 가며 운행에 그 침이 없고 운행에 그 침이 없으니 멀리 멀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돌고 돌아 온원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는 위대하다 그리고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며 사람 또한 위대하다 우주에는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으며 사람이 그 중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모든 것을 저절로 그러함에 맡긴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요 고요함은 조급함의 조종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온종일 길을 가면서도 입을 옷과 먹을 양식 쓸 물건을 실은 짐수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화려한 궁궐에 있어도 한가로이 거쳐하며 초연하여 우아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국의 군주로서 천하를 다스림해 어찌 그 몸을 가벼이 놀릴 수 있겠는가 군주는 경솔하게 행동하면 신하를 잃을 것이요 분별 없이 정신이 흐릿하여 말과 행동이 이치에서 벗어나면 백성을 잃을 것이다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실을 범하지 않으며 샘을 잘하는 사람은 도구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항상 사람들을 잘 교화해 그 재능을 다하게 함으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물건을 잘 다루어 그 쓰임을 다하게 함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으니 이를 일러 태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만약 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그 거울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이치를 일러 지극히 현묘하다고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남성의 구셈을 잘 알고 기꺼이 여성의 부드러움을 견지하며 천하의 텅빔 겸손 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천하의 텅빔 겸손 포용을 통찰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여 갓난아이처럼 순진하고 자연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사람은 깨끗하고 밝음을 잘 알고 기꺼이 더럽고 어두움에 안거하며 천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어그러지지 아니하여 대도의 광대하고 무궁한 경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또 종기함의 영예를 잘 알고 기꺼이 비천함의 치욕을 감수하며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한껏 충족되어 원시의 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원시의 질박함이 두드러진 도는 널리 흩어져 만물의 덕이 되어 성인은 도의 그 순수하고 질박한 본질의 순응함으로써 마침내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통치는 도의 순박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장차 천하를 다스림해 의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천하는 신성한 것임으로 의도로 다스려서도 안 되고 억지로 붙잡아서도 안 된다 의도로 다스리면 결국 파멸시킬 것이오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스리며 그렇게 함으로 파멸시키지 않고 또 억지로 붙잡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 무릇 천하만인은 운시 그 천성에 차이가 있어 어떤이는 앞서나가고 어떤이는 뒤따라가며 어떤이는 강건하고 어떤이는 허약하며 어떤이는 안정되고 어떤이는 위태롭다 그러나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해 극단적이거나 과분하거나 과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이는 병력으로 천하에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병력을 동원하는 일에는 퇴가품이 따른다 예컨대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가시나무가 자라고 큰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군사를 잘 부리는 이는 전쟁에서 이겨 환난 구제의 목적만 달성하면 전쟁을 그만두며 감히 강성한 승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이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금지를 갖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고 그것이 부득이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하며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만사 만물은 일단 강성하면 점차 세락하게 되는 법 강성함을 쫓는 것은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무엇이든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쇠하여 멸할 무릇 병기란 상설없지 못한 도구로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도를 재득한 사람은 병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병기는 군자의 도구가 아님으로 부득이 병기를 쓰더라도 욕심 없이 단박하게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약탈적인 침략 전쟁은 군자의 길이 아니며 다만 자위적인 방어 전쟁은 부득이 한 것이다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득이 양양해서는 안되니 만약 득이 양양하다면 그것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이 된다 무릇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결코 천하에서 뜻을 잃을 수가 없다 길한 일은 왼쪽에 흉한 일은 오른쪽에 있으므로 군자는 전쟁터에서 부안은 왼쪽에 위치시키고 대장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상중에 지키는 예절에 따라 출병과 전쟁의 일을 처리함을 말한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비통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모든 것은 상중의 예절로 처리해야 한다 도는 영원 불변하고 이름도 없으며 한없이 질박하다 그 형상은 비록 어렴풋하나 천하의 어느 누구도 도를 신하 부리듯 할 수가 없다 만약 군주가 능히 도를 지켜 무의할 수 있으면 만물이 절로 따를 것이다 이러한 인연에 따른 무의를 통해 천지 음향의 기운이 서로 화합하여 감노를 내리면 누가 그것을 애써 어떻게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절로 골고루 그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된다 애초에 만물이 비로소 생성 되면서 각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으로 인해 명분이 더해지고 위상이 달라지며 가치가 매겨져 이러한 인위적인 이름이 인간 세상의 온갖 분란과 쟁탈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군자는 도를 굳게 지키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름과 사람들이 다투는 도구인 지혜를 초월해야 한다 이유하자면 마치 냇물과 골짜기의 물의 기착점이 강과 바다인 것처럼 천하 만물의 귀이천은 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군자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다 따라서 군자는 만족할 줄 알고 부지런히 도를 행하여 근본을 잃지 않으므로 그 덕이 길고 오래가며 죽어서도 그 도와 덕이 영원하다 대도는 그야말로 널리 행해져 상하 좌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모두 그것의 의지에 생겨나고 자라지만 이래라 저래라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며 만물 생장에 공로를 이루고도 결코 그 공로를 자부하지 않는다 그렇듯 만물을 보살펴 기르지만 결코 주인임을 자부하지 않으며 항상 사사로운 욕심이 없으니 그것을 일러 작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만물이 모두 스스로 달려와 따르지만 결코 주인임을 자랑하지 않으니 그것을 일러 크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대도는 늘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 대도를 깊이 깨닫고 굳게 지키면 천하 만인이 모두 그에게 달려가 따를 것이다 또한 모두가 그에게 달려가서도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온 세상은 태평을 구가하리라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언어로 묘사를 해도 그저 담백하고 무미할 뿐이다 나아가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쓰고 또 써도 그 다음이 없다 무언가를 장차 수축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확장해야 하고 장차 약화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강화해야 하며 장차 눌러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장차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워야 한다 이 같은 이치를 일러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나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굳세고 강함을 갈구하지만 사람이 살아서는 그 몸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그 몸이 굳고 단단해지듯 결국 굳세고 강함을 갈구할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약한 물이 물고기를 살리듯 군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되며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의 상태로 백성을 살려야 한다 도는 영원 불변하고 오직 우주 만물의 자연적 변화와 발전에 순응하지만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만약 군주가 능히 도를 지켜 인연을 따라 자연의 상태로 하되 함의 없이 한다면 만물은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다만 만물이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사사로운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도의 질박함이 만물을 진정시킬 수 있다 도의 질박함으로 진정시키면 만물은 결코 사사로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물이 사사로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여 청정해지면 천하가 저절로 정도를 걷게 될 것이다 높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애써 덕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니 진실로 덕이 있다 반면 낮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애써 덕을 베풀려고 하니 실상은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만사를 무의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낮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만사를 무의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높은 인을 체득한 사람은 항상 인을 행하면서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 반면 높은 의의를 체득한 사람은 항상 의의를 행하면서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높은 예를 체득한 사람은 힘써 예를 행하는데도 호응하는 이가 없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잡아 끌어 억지로 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도를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덕이 드러나고 덕을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인이 드러나며 인을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의의가 드러나고 의의를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예가 드러난다 무릇 예란 결국 도의 질박함이 희박해진 결과물로 진정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다 선견 지명이 있는 지혜로운 자는 단지 도를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 타락시켜 어리석음을 만든다 따라서 대장부는 처신함에 도에 넉넉하고 모자람을 따를 뿐 도의 경박함은 추구하지 않으며 도의 진실함에 따를 뿐 도를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행위는 취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누구나 경박한 허위의 예를 버리고 넉넉하고 모자라며 진실한 도와 덕을 취해야 한다 그 옛날 애초에 도를 얻은 예는 이러하다 하늘은 도를 얻어서 청명해졌고 땅은 도를 얻어서 안정되었으며 신은 도를 얻어서 영엄해졌고 강은 도를 얻어서 생장하게 되었고 군주는 도를 얻어서 천하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추측하건대 만약 하늘이 청명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장차 갈라져버릴 것이고 땅이 안정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허물어져 버릴 것이며 신이 영엄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사라져버릴 것이고 강이 물로 가득 차지 못했다면 아마도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고 만물이 생장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한가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군주가 천하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몰락하고 말 것이다 무릇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스스로를 일컫기를 고독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의 과 혹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의 불곡이라 하니 이었지 천함을 근본으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최고의 칭송은 칭송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옥처럼 영롱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돌처럼 투박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순한 반복이 도의 운행이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높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실행하고 평범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 하며 천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크게 비웃으니 만약 평범하거나 천한 선비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도라고 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옛말에 이르길 밝은 도는 일견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는 일견 뒤로 물러나는 듯하며 평범한 도는 일견 험난한 듯하다 높은 덕은 오히려 낮은 골짜기 듯하고 지극히 깨끗한 것은 오히려 때가 묻은 듯하며 넓은 덕은 오히려 부족한 듯하다 구센 덕은 오히려 힘없고 약한 듯하고 지극히 진실한 것은 오히려 공허한 듯하다 한없이 큰 정방형 물체는 오히려 모서리가 없고 한없이 큰 그릇은 오히려 정해진 모양이 없으며 한없이 큰 소리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한없이 큰 모양은 오히려 그 모양을 볼 수 없다 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떠한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도만이 능이 만물을 낳아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 도의 본체인 무는 유를 낳고 유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낳으며 음양의 기운은 서로 결합해 두 기운이 지극히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음양 화합의 지극히 조화로운 상태는 우주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기를 등에 얻고 양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격동해 마침내 지극히 조화롭고 통일된 조화로운 기운을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유독 고독한 사람과 덕이 부족한 사람과 선하지 못한 사람이거늘 천자와 제후들은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로 스스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만사만물은 혹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손해가 되기도 한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을 지배한다 무릇 아무 형체도 없는 것이 어떤 틈도 없는 것을 뚫고 들어가니 그러므로 나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언의 가르침과 무의 즉 파대함이 없음의 이로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이는 진정 드물기만 하구나 명예와 목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재물과 목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오 재물을 지나치게 모으면 반드시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여 목숨을 길이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가춤은 언뜻 결함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끝이 없다 더없이 충만한 것은 언뜻 공허한 듯 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다음이 없다 더없이 고든 것은 언뜻 굽은 듯 하고 더없이 정교한 것은 언뜻 졸려란 듯 하며 더없이 언변이 뛰어난 것은 언뜻 어느란 듯 하다 무릇 조급히 움직여 열이 나면 한기를 이기고 고요히 멈춰있으면 그 열기를 이기게 되니 결국 맑게 욕심을 버리고 무의 즉 고요히 인연을 따라 사연스레 행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면 전쟁에서 쓰는 말은 되돌려 보내 밭을 갈게 된다 그러나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쓰는 말은 나라의 경계가 되는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결국 사람이 탐욕스러운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으며 욕심을 끝없이 부리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므로서 만족을 얻으면 항상 만족하게 된다 도 도를 깨달으면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의 이치를 알고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이치를 안다 사람이 밖으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가 아는 것은 더욱 적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밖을 나다니지 않고도 천하의 이치를 알고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이치에 밝으며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고도 이를 이루어낸다 학문을 탐구하면 지식과 욕망이 날로 많아지고 도를 닫고 행하면 지식과 욕망이 날로 적어진다 그렇게 지식과 욕망이 적어지고 또 적어지면 마침내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인연 따라 자연스레 행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의의 정치를 해야하며 만약 유의 즉 의도로 행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성인은 항상 사심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긴다 성인은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모두 선하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신의가 있는 사람을 신의로 대하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도 신의로 대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모두 신의 있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천하 만인을 대하며 겸손하게 양보하여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하고 천하 만인을 위해 그 마음을 한껏 순박하고 인정 많게 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 이목을 집중하면 성인은 그들을 모두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우욕하게 감화한다 사람은 세상의 나움으로 태어나지만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데 장수하는 이들이 열명중 셋이고 요절하는 이들도 열명중 셋이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 오래 살 수 있거늘 경고망동하여 스스로 죽음의 땅을 밟는 이들 또한 열명중 셋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돌보기 때문이다 밖으로 순수함과 질박함을 지키고 안으로 사심없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산속을 가도 외뿔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도 창이나 칼을 맞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밖으로 순수함과 질박함을 지키고 안으로 사심없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죽을 지경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니 물질은 만물을 드러내고 환경은 만물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가 존중받고 덕이 소중히 여겨지는 까닭은 도와 덕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의 자연의 태도로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릇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며 만물을 생장 발육하게 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며 부양하고 보호한다 다만 도는 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천지 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기르면서도 공로가 있다고 자부하지 않으며 만물을 성장시키면서도 결코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현명한 덕이라고 한다 천지 만물은 그 시작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의 어머니이다 천지 만물의 어머니인 도를 깨달으면 그 자신인 천지 만물을 알게 되고 천지 만물을 알고 나서 다시 그 어머니인 도를 굳게 지키면 평생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의 통로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면 평생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욕망의 통로를 열고 탐욕을 채우는 일을 도우면 평생 고통에서 구제되지 못할 것이다 실로 어렴풋한 도를 능히 볼 수 있음이야말로 진정 밝음이라 할 것이오 실로 부드러움을 굳게 지킬 수 있음이야말로 진정 방암이라 할 것이다 만물을 통해 바라는 도의 광채를 이용해 그 본체의 밝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일러 영원 불변의 지극한 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고 큰 길을 간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지 나 않을까 하는 것이 오직 두려울 뿐이다 큰 길은 대단히 평탄하지만 군주들은 오히려 그릇된 작은 길을 좋아하는 구나 그리하여 관리들은 심하게 부패하고 논밭은 온통 황폐하며 백성들의 국가는 펑펑 비어있거늘 관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오검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며 나라의 국간에는 긁어모은 재물이 넘친다 이는 그야말로 도족의 우두머리라 할 것이니 도가 없음이 그지 없도다 도에 대한 뜻과 믿음을 확고히 한 사람은 도를 떨쳐버리지 않고 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확실히 한 사람은 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자손들도 도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와 같음을 자신에게 구현하면 그 덕이 진실해질 것이오 가정에서 구현하면 그 덕이 넉넉해질 것이오 마을에 구현하면 그 덕이 성장할 것이오 나라에 구현하면 그 덕이 풍성해질 것이오 천하에 구현하면 그 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이 절로 갈고 닦임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집안이 절로 가지런해짐을 기준으로 가정을 보며 마을이 절로 다스려짐을 기준으로 마을을 보고 나라가 절로 부강해짐을 기준으로 나라를 보며 천하가 절로 태평해짐을 기준으로 천하를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천하의 실상을 알겠는가 바로 이 같은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온순하고 인정많은 덕을 갖춘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갓난아이는 독중도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는다 또 뼈대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주먹은 단단히도 쥐며 아직 남녀 교합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작은 생식기가 절로 밝이하니 그것은 정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데 그것은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대도 운행에 변하지 않는 규칙이오 대도 운행에 변하지 않는 규칙을 아는 것이 높은 도에 밝은 것이다 반면 음탕하고 사치하며 건강관리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상서럽지 못한 것이오 욕망이 정기를 지배하는 것은 사나운 것이다 만사만물은 일단 강성하면 점차 쇠락하게 되는 법 강성함을 쫓는 것은 도의 정신에 부합지 않는다 할 것이니 무엇이든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쇠퇴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실로 도를 채득한 이는 욕망의 통로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창과 칼끝을 꺾어 분란을 해소하며 빛을 감추고 티클 속에 섞여드니 이를 일러 현묘이 하나 됨이라 한다 무릇 그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부귀하게 할 수도 없고 빈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니야말로 진정 천하에서 가장 종기한 존재이다 유의 즉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남발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한 술책으로 군사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청정 무의 즉 맑고 깨끗하게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하는 원칙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다 천하에 금지하는 명령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며 군주가 간교한 술책을 많이 부리면 세상에는 사악한 일들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형벌이 가혹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적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르길 군주가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함으로 백성들은 절로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만들어 기르고 군주가 청정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절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며 군주가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절로 부유해지고 군주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이 절로 순박해진다 나라의 정치가 어수룩하면 그 백성이 순박해지고 나라의 정치가 까다로우면 그 백성이 교활해진다 복은 화가 숨어있는 것이요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복과 화는 무상 즉 늘 변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다시 그른 것이 되고 선한 것은 다시 악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구나 성인은 반듯하지만 깐깐이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솔직하지만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타고난 심신을 갈고 닦는 데는 지식과 욕망을 아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군주가 바로 이처럼 지식과 욕망을 아끼면 보다 일찍 도를 쫓을 수 있다 보다 일찍 도를 쫓는다는 것은 보다니 덕 즉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싸움을 말한다 구단이 덕을 싸우면 능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능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다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를 차지해 다스림을 무의 자연의 도로서 하면 오래도록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를 일러 뿌리를 깊이 뻗고 단단히 내려 길이 길이 사는 이치라 할 것이다 큰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 한편 군주가 무의 자연의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해꼬지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귀신과 사람 성인과 백성이 어우러져 마침내 그 덕이 만 백성에게 돌아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큰 나라는 강물이 아래로 흐르듯 몸을 낮추고 고요하여 부드러운 모성처럼 천하 만인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모성은 늘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모성을 이기니 그것은 모성이 그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인해 자연스레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겸손할 수 있으면 작은 나라의 신뢰를 얻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겸손할 수 있으면 큰 나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겸손함으로 타인의 따름을 얻고 겸손함으로 타인의 기름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큰 나라는 단지 작은 나라를 복종시켜 이익을 취하려 할 뿐이구나 무릇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는 과정에서 큰 나라는 더더욱 겸손하여야 한다 도란 만물의 근원으로 선한 사람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오 선하지 않은 사람도 도를 따르면 선함을 얻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 선한 사람의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어진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선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도가 어찌 그들을 버릴 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가 즉위하고 삼공이 취임할 때 비록 먼저 아름들이 큰 옥을 바치고 이어서 내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바치는 봉헌의 예를 행하지만 차라리 단지 이 도 하나를 바치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터 이 도를 그토록 존경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도의 의지에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으면 도의 의지에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까닭에 천하 만인에게 도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성인은 만물의 자연적 변화 발전의 순응함을 자신이 해야 할 행동으로 여기고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지 않음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어떠한 세속적인 욕심도 없이 맑고 고요함을 자신이 누릴 달콤함으로 여긴다 또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안을 은덕으로 갚는다 무릇 어려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것을 다루기 쉬울 때 시작하고 큰일을 이루려면 그 규모가 작을 때 착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종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리하여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무릇 가벼이 승낙하는 이는 어김없이 신용이 부족하고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는 어김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성인은 쉬운 일도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며 그리하여 시종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 안정된 상황은 유지하기 쉽고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재앙은 수습하기 쉽다 연약한 사물은 부서지기 쉽고 보잘것 없는 사물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므로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고 재앙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한다 아름들이 큰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자라나고 구축 높은 누각도 한 바구니에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 먼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 유의로 다스리면 결국 파멸시킬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무의 즉 집착없이 다스리며 그렇기 때문에 파멸시키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결코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흔히 거의 성공할 단계에 와서 실패하고 만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무리할 때까지 신중을 기하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역하기를 바라고 얻기 어려운 죄하를 기위여기지 않으며 허위의 배움을 끊기를 배우고 무사람의 과오를 바로잡으며 그리하여 만물과 만인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전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총명하고 약삭바르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질박하도록 이끌었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군주가 지식 즉 슬기와 깨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의 대응에 백성들은 절로 교활해지고 허위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지식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요 의도적인 지식을 쓰지 않고 청정 무의의 정신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자연스레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서로 다른 법칙이다 항상 그러한 법칙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을 일러 현묘한 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은 심화하고도 원대하며 만물과 함께 순진 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가니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히 무의 자연의 도에 순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강과 바다가 많은 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스스로 기꺼이 많은 냇물의 아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인도 만백성의 위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또 만백성 앞에 나서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는 행동을 겸손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올라도 백성들이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앞에 나서도 백성들은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인이 다 그를 즐거이 추대하면서 조금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천하 만인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도가 위대하지만 한편으론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사실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다 만약 항상 위대한 것 같았다면 오히려 보잘것 없는 작은 도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으리라 나에게는 세가지 보배가 있으며 나는 그것을 잘 지키며 보존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예요 둘째는 절약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 만인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할 일 앞에서 용감할 수 있고 절약함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으며 감히 천하 만인 앞에 나서지 않으므로 오히려 천하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용맹만 부리려고 하고 절약하지도 못하면서 영토만 넓히려 하며 대중 뒤에 있지도 못하면서 마냥 앞으로 나서려고만 한다면 오직 파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애의 마음으로 적을 공격하면 능히 이길 것이오 수비를 하면 굳게 지킬 것이다 나아가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제하려 할 때에도 자애가 그를 지켜줄 것이다 장수 장수 누릇을 잘하는 이는 용맹을 부리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이는 성내지 않으며 적을 이기기를 잘하는 이는 적과 맞서 싸우지 않고 사람 부리기를 잘하는 이는 한껏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이를 일러 남과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또 이를 일러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니 이 모두를 일러 도에 부합하는 최고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군사를 잘 부리는 이는 이같이 말한다 나는 감히 능동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응전하고 감히 한치를 나아가 치기보다는 한자를 물러나 지킨다 이는 군사의 진영을 갖추었는데도 진영을 갖추지 않은 것 같고 팔을 걷어붙였는데도 팔을 걷어붙이지 않는 것 같으며 병기를 들었는데도 병기를 들지 않은 것 같고 적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적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것 같도다 무릇 적을 야보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으니 적을 야보면 곧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맞설 때 백중 지세이면 슬프고 분한 쪽이 이긴다 내 말을 이해하기도 무척 쉽고 실행하기도 무척 쉽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는 구나 무릇 말에는 그 본원이 있고 일에는 그 근거가 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이가 드물다는 것은 곧 내가 고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에는 거친 배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가슴에는 고귀한 보물을 품고 있도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는 것은 최상 이지만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큰 병이다 성인이 큰 병이 없는 것은 이를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바로 그처럼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을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인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은 단지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할 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스스로 탐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한편 군주는 백성들의 거처를 불안케 하지 말고 백성들의 살 길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군주는 백성을 못살게 굴지 않아야만 백성들이 군주를 따르게 된다 오직 굳세고 강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 죽을 것이고 부드럽고 약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굳세게 강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 하늘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도 않으면서 잘도 이기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잘도 응답하며 부르지도 않으면서 만물을 저절로 달려오게 하고 느릿느릿 하면서도 만물을 위해 잘도 도모한다 진정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커서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잔인한 통치자는 말할 것이다 백성들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만약 사악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다 죽이면 어느 누가 감히 또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항상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도가 있어 사람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다 헌데 사람이 하늘의 도를 대신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은 것이다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이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집어삼키는 조세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유의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무릇 오래 살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관리하지 않으며 마음의 건강을 살피는 자가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전혀 살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을 지나치게 관리하며 삶의 향락에 몰두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다 사람은 살아서는 그 몸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그 몸이 굳고 단단하다 초목 또한 살아서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어서는 마르고 뻣뻣하다 그러므로 굳세고 강한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지나치게 굳세고 강하면 폐멸하고 나무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 무릇 굳세고 강하면 하강의 형세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하면 상승의 형세에 놓이는 법이다 하늘의 도가 어찌 활의 시위를 얻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시위의 위치가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인다 또 시위의 당김이 넘치면 줄이고 모자라면 보탠다 이렇듯 하늘의 도는 넘치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것에 보탠다 반면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이의 것을 덜어서 넘치는 이에게 바치는 구나 어느 누가 자신의 넘치는 것을 천하의 모자라는 이에게 바칠 수 있겠는가 그건 오직 도를 아는 자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만사의 온 힘을 다할 뿐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공로를 잃을 뿐 공로가 있음을 자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구세고 강한 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데에 물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릇 부드러움이 굿샘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성인이 이르길 능이 참기 힘든 치욕을 감수한다면 그를 일러 일국의 군주라 할 것이오 능이 온 나라의 재난을 감당한다면 그를 일러 천하의 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른말도 세속의 현실에는 반하는 것 같구나 깊고 큰 원안은 어떻게 풀고 화해를 해도 반드시 앙금이 남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안을 은덕으로 갚는다면 앙금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재물을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만 있을 뿐 빚진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을 갖춘 사람은 재물을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만 있는 이와 같은 관용을 실천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조세를 걷어들이는 관리처럼 가혹하다 한편 하늘의 돈은 어떤 것도 편애함이 없지만 오로지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할 뿐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투쟁에 미쳐 날뛰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귀이처인 나라는 그 규모가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나아가 나아가 그 귀이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삶을 향유하는 안분 지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진실한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을 금요히 꾸며 떠벌리지 않고 그 선함을 금요히 꾸며 떠벌리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돌을 아는 사람은 알미 넓지 않고 알미 넓은 사람은 돌을 알지 못한다 성인은 사사로이 쌓아두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돕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욱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풍족하다 하늘의 도는 만물을 이롭게 할 뿐 결코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인의 도는 만민을 도울 뿐 결코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